도시 내부 구조이론 도시의 형태에 따라서는 도시의 중심이 하나만 있는 단핵도시도 있고 도시의 중심이 여러 개가 있는 다핵도시로도 나눠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단핵도시하고 다핵도시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핵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중심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의 중심 안에는 모든 기능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단핵도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도시의 중심이 하나만 있다고 보게 되면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글로 집중이 되니까 또는 거기에 따른 공해 문제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도시 공간구조이론상에서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하고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단핵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다핵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기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산이 돼서. 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핵도시 형태를 뜨게 되는 게 서울도 다핵도시에 해당이 되겠죠. 예전에는 지금의 강북만 서울이라고 봤는데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도시의 기능이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상에서는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라고 했을 때 거기가 다핵도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시공간구조이론상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목대로예요. 도시가 팽창하는데 동심은의 형태를 띄고 도시가 팽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도시의 성장이 성장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이죠. 그러니까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 공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상 생활상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중심업무지구라는 것이 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점위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쭉 도시가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인데 점위지대로 돼 있는 이 공간구조안 해상에서는 공장하고 분량주거지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모으면 이게 근로자들이 모여사는 저소득층의 근로주의가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소득이 좀 더 많이 적립한 사람들이 고소득층의 주거로 이주하면서 공간구조가 점점 이렇게 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해 주는 게 버젯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서 150페이지의 선형 이론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도시라는 것은 일정한 도시의 중심이 있으면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보낼 때 똑같은 크기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생기게 되면 방사형으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버젯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했다고 하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고급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의 이름도 넣어드리는 거는요. 이것도 출제를 해요. 누가 주장한 이론이냐 이래서. 그런데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대한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동심원 이론상에서 나온 거를 이거를 수정 보완해서 나온 게 선형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결합시킨 게 바로 다핵심 이론이죠.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핵심 이론이 선형 이론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핵심 이론이 구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발달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핵이 아니라 다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핵이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핵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이다. 그러니까 양립이라는 건 서로 나란히 서 있는 거고 비양립이라는 건 떨어져서 입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의 주거 지구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붙어 있어봐야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떨어져서 입지를 하다 보니까 핵이 여러 개로 나눠서 발달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핵심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대부분 설명하죠. 여기도 이 선자라는 게 부채 선자거든요. 부채꼴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부채를 쫙 펼치면 이렇게 부채살 나오듯이 여기서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하더라. 이런 걸 설명하는 게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호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까지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기본이론을 통해서 또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그런데 도시내부구조이론이라는 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꾸준히 해주니까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해두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입지론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입지론에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입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지 주체가 인간이 경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아니면 상가가 들어서 있거나 들어서 있는 곳을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지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면 목이 좋은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입지 주체가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최고의 적합시점을 찾는 것을 입지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지라는 것은 입지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를 얘기한다고 하면 입지선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목적에 맞는 장소를 찾는 것을 우리가 입지선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 같으면 쾌적성과 편리성이 상업지 같으면 수익성이 있죠.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입지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입지선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부동산 활동상에서 입지에 대한 논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얼마나 장소가 괜찮으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괜찮은 곳은 대부분 피가 붙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죠. 특히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한 번 장소를 정하게 되면 주변의 이 업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용도가 들어서라도 도망다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입지선정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선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더라도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상권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죠. 얼마 전에 언론에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중학생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동네 맛집이 있죠. 그 지도를 이렇게 쭉 나열한 것들이 화제가 된 적도 있죠. 그래서 동선이 어떻게 흐르고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입지론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티넨의 농업입지론을 얘기하는데요. 농업입지론이라는 게 이게 고립국 이론이라고 그래요. 티넨의 농업입지론에서 얘기할 때요. 고립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야의 가상국가인 이렇게 고립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고립국이라는 것은 외부하고의 교육은 없어요. 자체 생산에서 자체 소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거리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가 지대라고 했을 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지대라는 개념은요. 이거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공제하고 남는 게 지대가 되는데 만약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지대라는 것은 이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지대가 비쌀 것이고요.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이 지대가 점점 싸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료가 비싼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쟁하기 힘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있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원해농업이 있죠. 꽃 같은 거 이런 거를 재배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대가 싸지니까 여기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쟁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곽에는 목축업 같은 것들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튄앤의 고립국 이론상에서는요. 이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나중에 위치 지대라든가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러면 어떤 농업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설명한 이론이죠. 그게 튄앤의 농업입지론 또는 입지이론은 이 고립국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157페이지에 가면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지문 3번 있죠. 굵은 글씨로 해놨죠. 시장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행해지고 시장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게 이 튄앤의 고립국 이론의 요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입지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 공업입지론에 대해서요. 거기에 보면 이론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론적인 배경과 개념을 보게 되면요. 공업입지론에서는 먼저 이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 있죠. 이게 공업입지에 관한 최초로 규정한 이론이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죠. 그러니까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라는 것은요.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었을 때 이윤이라는 것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게 이윤이 되는데 만약에 이 수익이라는 것이 일정하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소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어요.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에서는요. 기업이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게 이윤이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비용이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수익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상품의 판매량이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제된다. 즉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제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업 입지로는 비용을 극소화하는 원리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58페이지에 입지 선정에 관한 입지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지인자라는 것은요. 공장이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공장이 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이 발생하겠죠. 그 여러 가지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입지인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주장한 사람이 베버가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15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베버는 입지인자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3대 인자가 있어요. 3대 인자가 뭐가 있냐면 수송비,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직접력 이렇게 해서 3가지 인자를 얘기했을 때 그중에 이거를 제일 중시했다는 얘기죠. 그럼 베버가 왜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냐면 이때 당시에 독일에는 운송산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고요. 그래서 이제 베버는 최소 수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에 공장이 입재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제목이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159페이지 있죠. 거기 하단의 그림 위에, 박스 그림 위에 가게 되면 결론이 나와 있죠. 베버의 이론은 최소 수송비 지점, 노동비 절약 지점, 직접 이익의 지점을 차례로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최소 생산비 지점에 공장이 입재된다. 이런 얘기고요. 160페이지에 가게 되면 루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결국은 최대 수요니까 수요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에 공장이 입재되더라. 그럼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어디냐. 가격이 제일 싼데. 거기는 시장 중심지가 되겠죠. 시장 중심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수송비가, 수송비라는 게 상품 판매 가격에 반영이 안 되죠. 그때가 가장 판매량이 많아지는 지점일 것이고 거기에 공장이 입재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루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그러니까 학계론이 다 번역물이기 때문에 제목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정리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공장 부재 입재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돌아올 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로 가시면 상업입재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거기 가시면 상업입재론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상업입재론에 있었을 때요. 상업입재를 정할 때는 일단 뭐를 중시하겠어요. 우리가 이 수익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뭐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냐면 이 상권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상권이라는 것은요. 이게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그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상권 분석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권 분석조차도 안 하고 점포를 개점하다 보면 이상하다. 왜 맛은 있는데 안 팔리지? 상품이 좋은데 왜 거래가 안 되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수요라든가 소비자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분석이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래는 이런 상권의 분석 파악이라는 것도 중기업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상권이라는 것은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인구 밀따가 높고 지역 면적이 넓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상권이라는 것은 한 도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도시보다 넓은 지역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권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현지에 조사하는 거죠. 현재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상권을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마트나 백화점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와서 카드 발급하시라고 막 권유하죠. 카드를 여러분들이 발급받아서 소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비 성향,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고객 카드 분석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우편물이 날아오죠. 할인 쿠폰도 있고 주차장 몇 시간 무료 쿠폰도 있고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받고 움직이면 그걸 가지고 어디서부터 사람이 오는지도 파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백화점 안에서는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넘버를 가지고도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던 그런 때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업지의 입지 조건, 상권 획정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상업 입지 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166페이지에 가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론이라는 것은 재화에 도달거리하고요.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들어서 상업 입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내용의 이론적 내용에 보시면 중심지가 있고 배우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라는 건 주변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중심지라고 그러고요.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가 하나, 큰 도시가 하나 있다고 과정하자고요. 그죠? A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60, 70만 돼요. 그래서 여기 백화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B도시라든가 또는 C도시라든가 또는 여기 있는 D도시들은 인구가 예를 들어서 15만에서 17만 또는 한 20만 이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면 백화점 정도가 하나 들어설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여기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얘가 중심지, 얘네가 배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마트는 또 있어요. 마트는. 그런데 이 주변에 그죠? 이렇게 작은 또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마트도 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마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소비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제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지라는 거는 고차 중심지도 있고 중차 중심지도 있고 저차 중심지도 있는데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라고 그러죠. 최소한의 인구수, 고객의 충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거는 이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간 범위, 고객들이 교통비를 지불하고도 물건을 구매하러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크리스탈라가 이론을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거리는 더 가깝다.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서도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간격은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편의점 간에는 거의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에 대한 용어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16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중간에 박스에 중심지 계층이 돼 있죠. 고차 중심지는 중심지의 크기가 크고요. 그래서 중심지 간의 수는 작고 간격은 멀게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9페이지에 나오는 상권분석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상권분석기법은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는 게 상권분석기법인데 가장 최초로 얘기한 게 레일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계산에 대한 논리가 있고요. 그 169쪽에 하단에 있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대한 게 올해 여러분 시험에 계산 문제로 예전에 18회 때인가만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32회 때 나온 거니까요. 거의 뭐 한 그죠? 18, 4년? 5년 만에 이게 한번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계산에 대한 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 계산에 대한 거. 눈이 말씀드리지만 계산에 부담이 있으시면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초 입문 과정 갈 때 계산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재상에 이렇게 해설이 들어가 있더라도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요령은 알려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돼 있는데 제목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만약에 점포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요. 우리 점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경계를 그리는 거죠. 내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점포의 전체 매출의 6, 70%를 차지하는 즉 1차 상권이라고 해요. 소비자들이 주로 존재하는 공간이 어디냐. 이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지도상에다가. 그리고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2차 상권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지도상에서 표시해서 상권의 범위를 파악하고 마케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 매출의 대다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소비자 분포 기법. 어디에 분포가 되느냐.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 기법,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단독적으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지문 정도만 활용이 됐으니까 나중에 개념 정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가면 공간균배의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간균배의 원리에 대해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도시 안에 가게 되면요. 여기가 도시의 중심이에요. 여기는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도시 안에 점포가 들어섰을 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점포의 성격을 보면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아니면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아니면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유형의 점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점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가게 되면 점포에 유형별 분류라고 이렇게 해놨었죠. 그래서 172페이지에 밑에서 세번째 줄에 보면 집심성 점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심성이라는 건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왜 영화 개봉관 이런 것도 다 시내에만 있었죠. 그렇죠. 서울시 안에 종로라든가 명동 이런 데만 개봉관이 있었고 유명한 중국 요리집도 다 거기에 있었고. 그래야지만 특별한 날 외식 한번 할까? 동네에는 그걸 찾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그러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집심성. 집재성이라는 것은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이 있죠. 비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의류나 가구나 이런 점포들. 이런 애들은 모여서 입지해야 될 거고요. 산재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모여 있으면 불리한 거죠. 이런 애들은 떨어져서 입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낫고요. 집재니까 모여서 입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얘는 떨어져서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유형의 점포죠.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건요. 용도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만 점포가 있었을 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 농기구점은 농촌 지역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요거 세 가지는요. 동정업종 있죠. 동일한 업종을 업종 간의 점포 가운데서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게 있고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게 있고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품의 종류별이라고 해서요. 173페이지에 가면 상품의 종류에 따라 거기 보시면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 이 편의품점은 지금의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매품이라는 것은 비교 구매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의류나 가구나 이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라는 건 지금 같으면 브랜드점 있죠. 명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전문품을 매입할 때는 시간과 노력에 구애받지 않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주머니들이 유럽까지 가서도 명품 쇼핑하러 가고 막 그랬으니까 대신에 교통을 발달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3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넬슨의 소매입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점포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점포가 입지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따져야 될 항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종의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래 시험에서는 제목적인 수준만으로 인용이 된 거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우리가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입지 및 공간구조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시장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원을 통해 가지고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